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점검 그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 그런지 상사의 의견대로 수렴해서 수정이 가능했던 부분과 좀 문제가 있는 상사들 개인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직장 문화가 그런 개인 상사들의 각질을 부당한 각질을 허용하는 문화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게다가 A씨가 근무하고 계신 이 금고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금고에서도 유사한 일이 더 있었다니까 이건 사실 좀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 오랜 문제 있는 관행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노동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언제쯤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까? 그 확답을 다 듣지는 못했고요. 지금 아직도 조사 과정이 있어서 언제 끝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끝으로 오늘 용기 내서 나오셨는데요. 전국에 있는 청취자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일단 제가 용기 내서 방송에 나오게 돼서 제 모습을 보시고 추가로 제보해 주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마침 이번에 이슈가 됐는데 이번 기회에 다른 교로만 갖고 계시는 분들도 용기 내서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조직문화가 아예 뿌리가 정리될 수 있게 그런 기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곱축하를 받고 그분들을 얼굴을 안 보고 있으니까 조금 괜찮아지긴 했는데 제가 이제 회사 휴가 나오기 전까지만 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사실 신고를 결심하게 된 것도 어쨌든 신고를 해서 나중에 부부도 자라나 지금 이대로 그런 삶을 삼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았어요. 지금 그냥 계속 다니면 그냥 죽을 것 같았거든요. 너무 이제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살짝 몸이 안 좋아지고 죽어버릴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저는 신고해서 잘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그 삶률의 기회를 신고를 했던 거고 지금은 좀 괜찮긴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도 조사받고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그.. 목취한 음성타일 이런 걸 듣잖아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조사 기록을 써야 되니까. 근데 그 기록된 녹음 파일을 듣는 것만 해도 가슴이 찌고 또 손이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목소리만 들어도. 그래서 아직도 아직도 거기에 대한 어떤 공포심이나 그런 트라우마 같은 거는 좀 그 부분이 부든 것 없이도 해요. 알겠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요. 제모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에게 좀 더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 금고 갑질 피해를 세상에 널리 알린 바로 그 제보자입니다. 직접 만나뵙습니다. cbs 라디오 김연정의 뉴스쇼 자, 오랜만에 코로나 얘기 좀 해보죠. 어제 질병청에서요. 동절기 코로나19 접종 계획 기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 4차 접종, 5차 접종 말고 동절기 백신 접종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는 계절 독감처럼 이렇게 접종을 하겠다는 뜻일까? 그럼 나도 맞아야 되는 건가? 어떤 백신이지? 자, 이런 궁금증들 저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질병청 오늘 초대했습니다. 질병청 언근용 예방접종관리팀장에게 궁금증, 질문해보죠. 팀장님 나와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병청 권문용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명칭부터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3차 접종 맞았는데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늘 이 백신을 이야기해왔는데 이번에는 동절기 백신 이렇게 명칭을 만드셨네요. 네네. 왜 그렇습니까? 그간의 접종은 이제 변이가 생기기 전에 바이러스로 만든 백신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이를 대응해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차수를 어쩔 수 없이 늘려가는 형태로 접종을 해왔는데 이제는 새로운 변이를 타겟으로 하는 백신이 도입되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차수를 누적해서 명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기간에 기반한 기간에 기반한 그러한 백신의 접종의 형태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는 것을 타겟팅한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그냥 장차, 사차, 오차 이렇게 누적하는 방식이 아닌 동절기 백신 그럼 여름이 되면 하절기 백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어떤 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백신 접종의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를 특정하는 형태로 일종의 전환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독감 예방주사가 그렇잖아요. 네.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매년 독감 백신을 맞지만 평생 동안 독감 백신을 몇 번 맞았는지는 헤아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독감 백신의 타겟 바이러스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유행의 파도를 앞두고 어떠한 시기에 백신을 접종하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2차 3차 이런 차수는 안 붙이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한 차수의 두적 개념 보다는 우리가 어떤 시기의 유행을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시기에 접종을 하느냐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계절 독감 백신 느낌이 나는데 네. 맞게 되는 동절기 백신은 개량 백신이다 이가 백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가, 삽가 이런 거는 두 가지 형을 잡느냐 세 가지 형을 잡느냐에 따라서 붙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이가 백신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네. 이가 백신이라는 거는 두 가지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이라는 의미고 네. 초기 우한에서 시작되었던 코로나19 원형 바이러스와 그 다음에 오미크론 변이에서 발생했던 이제 BA1 오미크론 바이러스 두 가지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을 이가 백신이라고 하고 또 앞으로는 또 BA4, 5 백신을 또 겨냥한 백신까지도 이제 통틀어서 이가 백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의 3차 백신, 4차 백신하고는 완전 다른 건가요? 네. 기존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1차, 2차, 3차, 4차 백신을 받았던 것은 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타깃으로 하지는 못했던 그 초기 원형 바이러스만을 타깃으로 했던 백신입니다. 아. 원형 바이러스만을 타깃으로 하되 조금씩 더 발전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새로운 변이가 생겼으면 그 새로운 변이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항원도 추가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오는 얘는 완전 다른 애예요 그러면? 어. 이번에 나오는 애는 이제 초기 원형 바이러스의 항원도 가지고 있으면서 네. 새롭게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를 타깃으로 한 항원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BA1, BA2 이런 거는 못 막는 백신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BA123에도 방어가 되는 백신이라는 의미군요. 네. 맞습니다. 자, 4차는 사실은 뭐 다 누구나 맞아라 이런 거 아니었는데 이번 이 이가 백신, 계량 백신은 누가 맞습니까? 어. 이 이가 백신은 18세 이상 성인 중에서 네. 이번에 2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이가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본 접종, 즉 2차 접종까지를 마치셔야 되고 네. 네. 아. 그럼 저는 지금 3차까지 맞은 그냥 기저질환 없는 평범한 성인이거든요. 네. 그럼 저 같은 사람들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네. 사회자분도 어. 3차 접종까지 맞았다면 네. 네. 접종 대상이 되고 네. 또 18세 이상 성인이거든요. 네. 이 때문에 향후에 도입이 되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대신 이제 순위가 좀 밀리는 거군요. 네. 순위가 좀 더 어. 우선순위 되는 그런 고령층이나 면역자자분들 보다는 뒤에 맞게 되는 겁니다. 뒤에 맞게 되고 네. 이미 저는 한 번 코로나 걸렸었어요. 올 초에. 그래도 맞아요? 네. 네. 코로나 걸리셨다 하더라도 네. 이 백신은 동일하게 어. 접종의 권고 또는 허용이 됩니다. 아. 기존 백신이나 기존의 면역이 전 생겼을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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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BA123 얘네들은 또 다른 거라서 그렇군요. 네. 다른 거라서 그렇고 또 어. 감염돼서 면역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상당 시한이 지나면 예. 똑같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 몇 개월 보세요? 유지되는 건 지금 이제 유지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 유지된다. 아. 네. 네. 이런 데 cue called.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